안녕하세요. 안신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은 V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은 V인데요. 바닥 다지고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하는 V자 패턴 너무 사랑스러운데 지금 주식시장에 V자 패턴을 보이면서 반등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우리 이상우 전문가 바로 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얼굴이 V라서 V자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전문가님. 조금 저는 좀 질투나는데요. 나 O자라고 얘기할까 봐 깜짝 놀랐네. 요즘 다시 가는 V자 패턴을 보이는 2차 릴리 주인공 누굴까요? 아, 있죠. 네, 있는데 요즘 어떤 특색을 보이는지 한 번만 힌트 좀 주세요. 아,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어? 뭐 말이 나갔는 것 같은데 순간 방송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상우의 새빨간 테마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랠리 올 수혜주 바로 공개하죠. 어떤 주인공이었죠? 자, 일단 오늘, 이번 주 우리가 그리고 다음 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섹터군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지주. 제지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지주요? 요즘 뭐 스마트 그리드다, 5G다.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종이주가리 분석을 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아니, 제지주에 대주주가 들으면 상당히 섭섭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돈 크게 벌어주면 다 좋죠. 그렇죠.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제지 광고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제지주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5G, 폴더블,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의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제지주,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바로 제지, 종이입니다. 이런 종이쪼가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유의점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먼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재료에 대한 가격 자체가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우리 아시네크도 얘기했지만 제지주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요? 에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다른 여타의 섹터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종목근들이 많아요. 그만큼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보셔야 되는데 다 같은 제지주가 아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별표 3개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A4용지 만드는 거, 빨대 만드는 업체,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제지주 안에서도 분류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 분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혁신보다는 수요와 그리고 업황에 대한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 앞서 우리가 폴더블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조금 추상적인 부분의 매매가 상당 부분이었다면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수요와 그리고 업황에 대한 변화 자체가 눈에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이가 사실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야 될 텐데요. 과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지주도 두 군데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지류라고 하는데요. 지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 아니면 빳빳한 종이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쉽게 하얀색 종이들 아니면 우리가 선거 용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이들이 엄청 빳빳해요. 한 번씩 손에 긁히죠. 그런 종이들은 대부분 다 지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류. 손에 긁히면 아픈 종이, 지류. 네, 그러면 그건 지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지류는 말 그대로 펄프 가격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 지류라는 것이 결국에는 펄프라는 게 나무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다시 한 번 더 작게 나눠가지고 이걸 가지고 으쌰으쌰으쌰으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찌다 보면 물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닭종이 한지 이런 거 많이 만들어보셨잖아요. 종이 죽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이 죽을 펼쳐가지고 나중에 한 게 A4 용지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류라는 것은 나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펄프 가격. 우리가 전문용어를 펄프라고 하는데 그 펄프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펄프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주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섹터예요. 그러나 제지주라고 하면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류를 생산하는 업체들.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많이 보셨죠? 우리 동네에 보면 고물상 같은 데 보면 폐지들 막 이렇게 많이 모아놨죠. 할부님들 박스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점 같은 데 앞에 가면 이런 폐지도 엄청 많죠. 그런 폐지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이 모양 보이시죠? 안에 이렇게 모양 나오고 여기 겉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00% 재활용종입니다. 그러니까 100% 재활용종이가 바로 박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지, 이면지, 그리고 안에 골상지, 골심지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20개밖에 안 돼요. 이 올룩볼룩한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네, 이 세 가지로 나눈 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골판지 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옷도 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골판지도 원단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이 원단을 접어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 과정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안에 폐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폐지의 단가가 얼마겠어요? 폐지의 단가는 100원이 차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수입 펄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펄프 가격은 100원 단위는 1,000원입니다. 한마디 10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폐지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가 되어줘야지만 박스가 생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율을 보면 펄프가 만약에 1위드 간다면 수입 폐지도 1위드 가고 대신 국산 폐지가 8위드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박스를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체국 가서 택배 부실 때 어때요? 이런 박스 가격이 한 100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저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폐지를 이용하는 건데 보시면 국제 펄프 가격이 작년 10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원래는 800달러, 900달러 하다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느냐? 750달러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폐종이, 폐골판지에 대한 가격인데 이거는 킬로그램당 원래는 90원이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작년에 6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와도 아직까지 70원대라는 거죠. 그럼 앞서서 봤던 폐프 가격은 800달러, 900달러 지금 이거는 70원, 8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스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박스를 생산해야 되는데 폐프를 수입해서 박스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 폐지를 우리나라 거를 엄청나게 수입을 받아왔었는데 문제는 환경교제를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폐지 수입 현황이 지금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은 어떻게 되어왔느냐? 수출 물량도 같이 볼게요. 2015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줄면서 현재 여기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골판지, 원지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류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바로 펄프 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골판지, 원지를 생산한 업체들은 폐유지에 대한,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지류 제조업체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우등생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새빨간 투자 테마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한솔재지나 물인페이퍼나 깨끗한 나라나 한창재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새 종이로 만든 업체들이에요. 깨끗한 종이, 하얀 종이. 깨끗한 종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중국이 수입을 안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올라와 있죠. 이거는 바로 펄프 가격이 빠졌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잠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한솔재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는 식거래일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망주 얘기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모르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요기업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새 종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지주 안에서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계속적으로 빠져왔죠. 왜 빠졌어요? 바로 펄프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빠졌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펄프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가 권력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위체적인 부분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봤던 게 한창재지인데 한창재지는 단숨에 350%나 오른 종목입니다. 너무 떠버려서 이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이 바로 황교안 테마주 때문에 올랐습니다. 아, 종이 자체고 모멘턴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신혜가 너무 설레발치지 마세요. 김 빠져요. 보시면 많이 올랐는데 대신에 이 한창재는 조금 특수한 종이를 만들어요. 바로 백판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데 그 백판지라는 것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깍 아시죠? 화장품 넣을 때 그 깍 있잖아요. 하얀색 깍. 아, 딱 사자마자 그 깍 푸는 재미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포장지를 우리가 백판지라고 전문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 그림을 한 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류 제조업체들을 보면 결국에는 펄프 가격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그림은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인데 여기에 있는 주가들 한 번 같이 보세요. 테림포장,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산부판지, 수출포장, 대림제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주가취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쪽이 추세 이탈 안 된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나 제가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차트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림포장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죠? 앞서서 신대양제지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대양제지. 똑같죠? 이것도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리고 아세아제지. 이런 것들도.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같은 제지주 안에서도 바로 골판지, 원지를 생산한 업체들은 엄청나게 올랐고 바로 펄프 가격에 영향을 미치던 지류업체들은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지주라고 해서 같은 제지주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지주를 투자할 때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바로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제 얘기했던 산부판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이어갈 것 같으면서도 7% 수익 줄 것 같으면서도 아직 덜 오른 종목 공개하자면요? 자, 일단 오늘은 대림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망존에 대림제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대림제지. 앞서서 봤던 신대왕제지, 아세아제지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종목분들로 수익을 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재무제표 중에서 다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안에 보시면 매출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 앞에 숫자만 보면 돼요. 118에서 146으로 늘었다.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49에서 133으로 늘었다. 300% 가까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재료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했다. 앞서 봤던 그 폐골판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 부분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정작용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업이익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이 부분 자체가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주가 취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크게 들어주는 이런 봉들이 뭐냐면 바로 트리거라고 했죠. 이 봉이 트리거 봉입니다. 그럼 앞서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지금 나온 거래량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고가군역에서 이익실현에 대한 거래량이 아직 없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서의 이 물량 자체가 매집에 대한 물량이 없고 이익실현에 대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의 이 자리 자체가 오히려 강한 지지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더 1봉으로 돌려서 보시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들어왔던 자리들, 이 봉이죠. 여기서 들어올렸던 봉을 끄어놓고 같이 볼게요.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 1930원 자리였고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한번 더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올렸던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 부분 들어주겠다는 의지에 대한 세력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력의 표현. 저의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말아올려가고 있거든요. 1.5% 오른쪽. 보세요.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보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오늘은 그래서 매수가를 현재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자리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손절가도. 거기에 대한 손절가는 하단에 1,8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850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거 이렇게 현재까지 얘기하시는 적이 많지 않거든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 대림재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말에는 대림재지 연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더블체크로 또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